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요 어 칼라 내비게이터 7 세번째 시간입니다 칼라 내비게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인스톨 방법이나 한글 그 다음에 어 타겟 사용자 타겟 잡아서 하는 것까지 배우셨을 거에요 그래서 그 내용만 보시면 실제로 쓰는데 불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 전 시간에도 한번 설명 드렸다시피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된다는 건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거고 그게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어 프린트 나오는 종이 종이의 색깔을 모니터에서 시뮬레이션 해 보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해요 물론 뭐 종이 색깔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서 출력되는 모양을 그대로 어 재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 종이 베이스를 그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모니터로 치면 화이트 포인트를 잡는 거 촬영으로 치면 화이트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각각의 색깔이 반응하는 것들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프린트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차트 같은 것들을 뽑아서 일일이 읽어서 프로파일을 반영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긴 한데요 어 모니터가 프린터 보다 재현할 수 있는 색의 공간은 분명히 넓습니다 물론 프린트에서 나오는 모든 색깔을 모니터가 다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어 그 중에서도 종이 화이트 포인트 다시 말해서 종이 베이스 칼라만 정확히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봤을 때 상당히 유사한 색깔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어 모니터가 내가 지금 뽑고자 하는 뭐 종이 혹은 뽑고자 하는 출력소에서 사용하는 종이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서 어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출력하기 전에 출력을 하는 그 순간 이미 비용 이라든지 시간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거를 줄이고 미리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한번 볼까 합니다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지 이제 좀 추가적인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우선 칼라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켜야 겠죠 칼라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은 맥인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그 트레이에 있구요 윈도우즈는 밑에 쪽에 있습니다 동일 하구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 요 나비 모양의 아이콘에 보면 스타트 칼라 네비게이터 요거를 실행시켜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요 그러면 아주 낯익은 화면이 나오죠 요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어 모니터 세팅해서 타겟 관리를 해서 새로운 타겟을 만드는 거에요 종이 베이스를 기본으로 한 그런 어 타겟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그냥 누르시게 돼서 새로운 타겟 만들기 하면 아마 화면에 요런 화면이 뜰 거에요 그래서 기준 뭐 저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만 나오고 내가 값을 집어 넣는 것들만 나오구요 아니면 뭐 기존에 사용하던 뭐 이런 프로파일들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종이 베이스를 어 측정해서 그걸 기준값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참조를 한번 눌러 보면 확장 이라는 모드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선택해야 될 건 요거에요 조종 타겟 작성 어시스턴트 요걸 이용해서 바로 그 종이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로 활성화 시키는 거에요 이게 켜 있지 않으시다면 아마도 아까 눌렀을 때 그 종이를 측정하는 모드가 나오지 않을 거에요 그리고 요기 다양한 기능들이 좀 더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보도록 하고 일단 요것만 활성화 시켜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모니터 세팅에서 타겟 관리를 실행시켜요 그러면 타겟 추가 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타겟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 거에요 가져오지는 않은 가져오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타겟을 만들 거기 때문에 새로운 타겟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럼 아마 아까랑 다른 창이 뜰 거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수동 입력을 하면 아까랑 동일한 그 메뉴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이 색을 모니터 색 종이 색으로 모니터 색을 맞춥니다 요게 바로 그 종이 색깔을 측정해서 맞추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 색상과 모니터 색을 맞춥니다 표준 색상이라는 건 뭐 아까 얘기한 뭐 srgb 어더비 rgb 뭐 그 다음에 렉 709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요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와 색깔을 맞춥니다 요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는 나중에 한번 볼 텐데요 다른 모니터도 마찬가지지만 뭐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것들 있죠 뭐 아이패드라든지 핸드폰 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tv 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종이 색으로 모니터를 맞추는 것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작업 환경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 물론 여러가지 조건들이 맞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작업 공간이 완벽하게 예를 들면은 햇빛이 차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고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조명이 뭐 좋은 cri 값이나 혹은 뭐 뭐 색온도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불가능하다면 여러가지 초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색상을 만들어내는 램프를 갖고 계시면 좋아요 최근에 나와 있는 led 중에서 cri 값이라고 해서 빛의 색깔 속성이 좋은 cri 값이 높은 그런 스탠드를 찾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신 없으시다면 차라리 3파장이나 5파장 램프로 되어 있는 조금 한 3,4년 전에 나왔던 그런 스탠드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스탠드에다가 밝기 조정이 가능한 기능이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편리하게 적절한 색깔이나 밝기를 잡을 수 있게 돼요 오늘 쓰려고 하는 스탠드는요 이쪽에 있는 스탠드에요 그래서 이 스탠드를 이용할 거고요 이쪽에 있는 스탠드는 cri 값이 좋은 스탠드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게 다 맞춰져 있긴 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밝은 빛 아래서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모니터보다 주변 환경은 항상 어둡고 거기에 반사되어 오는 종이는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색깔이나 밝기를 맞추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스탠드를 이용하게 될 거고요 밝기 조정이 되는 거니까 밝기를 지금 조금 밝은 것 같으니까 어둡게 좀 할게요 그리고 종이를 선택을 할 건데요 오늘 쓰게 될 종이는 일단 이 종이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네뮬러에서 나온 페이퍼고요 파인아트 바립다라는 페이퍼에요 물론 페이퍼의 종류에 따라서 베이스 색깔들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페이퍼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양한 종이들을 테스트해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이 페이퍼는 일단 그로시 느낌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가 약간 웜톤이 도는 페이퍼에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이걸 재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모니터가 아니라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럼 종이를 하나 빼고요 이걸 준비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종이를 요 바로 밑에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훨씬 밝기나 이런 것들이 균등하긴 하는데 그런 모든 조건을 다 맞춰 볼 수는 없으니까요 조명이랑 평평하게 요런 형태로 진행되도록 할 거예요 대신에 측정하고자 하는 센서가 그림자를 만들지 않게 그렇게 좀 약간 기울이는 정도로 한번 해 보죠 그 다음에 준비가 됐으면 다음을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 것을 위해서 적절한 인쇄 설정으로 만드냐 종이를 측정하여 타겟을 만드냐 주변광을 측정해서 타겟을 만드냐 요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것 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두 번째 것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요 그리고 센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센서가 내장 센서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장 센서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센서의 종류가 있어요 엑스라이트에서도 나오고 데이터 칼라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원장하는 것은 아이원 스튜디오라고 하는 엑스라이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스펙트로 메타라고 해서 인쇄 라든지 이런 것도 칼리브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요 또한 모니터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어서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쓰면 이 컬러 내비게이터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주변광이라든지 혹은 다른 디바이스 측정할 때도 스펙트로 메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게 조금 더 편리하고 유리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첫 번째는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이 센서 안에는 스펙트로 메타가 있는데 이 스펙트로 메타가 시간이 지나거나 수면이 지나면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진행하고요 빨리 끝나죠 그 다음에 다시 옮기면 센서가 이 위치로 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측정 용지에서 25cm 정도를 떨어뜨려서 요정도를 떨어뜨려서 그림자가 안 생기게 요정도를 떨어뜨려서 측정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 나온 값이 밝기 170 캔들라가 나왔고 XYZ 그 다음에 좌표가 나왔어요 이게 저 종이의 농도인데 지금 밝기가 170이면 제가 주로 쓰는 모니터의 밝기 세팅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한 120 정도로 놓고 쓰거든요 주변 공간이 이제 좀 어두워서 그래서 밝기를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내가 이제 프린트를 비교할 수 있는 조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 너무 어두워졌네요 조금 더 밝게 해서 한번 더 측정을 해 보죠 뭐 나쁘지 않네요 이정도면 137 정도 나오니까 거리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요정도로 한번 기준점을 잡아 보죠 그러면 이제 이 모니터를 측정하고자 하는 기본 정보는 다 얻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프로파일 타겟 이름이 되는데요 이 타겟 이름에다가 저 종이 이름을 써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파인 아트 바라 있다 페이퍼 구요 물론 뭐 자세한 정보를 적어놓으면 좋겠지만 자기가 구별할 수 있는 정보 정도만 넣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뭐 나머지 값들은 기본 측정한 값을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죠 그래서 완성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타겟 만들기만 끝난 거예요 이렇다고 완료가 된 게 아니라 타겟만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타겟 관리자의 타겟이 추가되었으니까 이 타겟을 이용해서 모니터를 칼리브레이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뭐 어느 칸에다 넣을지는 자기가 결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칼에서 한번 선택을 해 볼까요 칼2 여기서 요 위쪽에 보시면 요 메뉴가 있어요 요 메뉴에 보면 방금 만든 138 캔들라의 최소값에 블라블라블라 써 있고 그 다음에 파인아트 바라 있다 제가 좀 전에 집어넣은 그 타겟 명이죠 그걸 누르면 요렇게 바뀝니다 대신에 요쪽에 보면 요 바가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 아직 보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정 버튼을 누르고 이제 이 모니터를 저 종이랑 동일한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내장 센서나 다른 센서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센서가 바뀌면 측정값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일한 센서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얘를 모니터에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런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모니터 위에 매달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해 줘야 되니까 얘를 다시 돌려서 초기화 버튼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다시 측정 모드로 바꾸고 나서 모니터 위에 이 센서를 측정하기 좋은 정확한 위치로 다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살짝 요렇게 들어 줘서 센서가 화면에 잘 밀착이 되도록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흔들리지 않게 좀 기다리셨다가 진행을 누르시게 되면 측정을 시작합니다 요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기본적으로 종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도록 바꿔 주는 거예요 그냥 값을 넣었으면 모니터가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간단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옵션이 변경될 때마다 실제로 정확히 조정이 됐는지 측정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다시 칼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목표로 한 것에 정확히 도달했는지를 기계가 판단하고 값이 좀 문제가 있다 다르다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기다렸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보정이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 한번 결과를 볼까요 센서는 이제 좀 치우고요 모니터를 보기 좋게 다시 요렇게 꺾을게요 그 다음에 음 보면 목표로 했던 타겟은 138 캔들라에 검은점은 최소한 얘가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리고 화이트 포인트 요 지점 그 다음에 감마 뭐 이렇게 해서 값이 있어요 결과는 지금 측정돼서 보정이 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이는 실제로 화이트 포인트로 치면 한 4832 캔들라 정도에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한 0.0002 정도 차이 나니까 측정한 갑시다 뭐 거의 사람 눈으로 구별하기 힘들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완성을 누르시면 보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모니터가 요렇게 세팅이 됐어요 이게 어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요걸로 한번 바꿔 보세요 요거 전에 썼던 것은 요겁니다 베이식 캔딜라의 6,500 켈빈도 네거티브 인데요 요걸 한번 이 메뉴창의 밝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색깔이 색깔이 아마 훨씬 더 차갑게 바뀌셨을 거에요 그리고 저 종이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노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왜 종이 베이스가 훨씬 웜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종이의 색깔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을 한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지 장비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좋은 작업 환경을 구축을 하셔야 된다는 거 비교할 수 있는 조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그 환경에서 측정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보는 공간이랑 모니터 공간이랑 너무 떨어져 있으면 좀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니터 컴퓨터 그리고 그 옆에 프린트물을 프린트된 결과물을 비교할 수 있는 조명이라든지 표준광원부스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만 하셨다면 이미 프린트를 위한 조명 세팅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사진을 하나 작업을 해 보셔 가지고요 출력할 종이에 어떻게 보일지를 모드 변화를 해서 한번 직접 화면에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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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